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마자 내가짱이다 안네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법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씁니다. 뚫기입니다. 지지익선의 새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팟빵과 팟캐스트에 업로드 됩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좀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는 각 채널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녹음과 채널 운영을 위해 사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근황과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도 개설되어 있으니 많이 놀라오세요. 네 후원을 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후원 계좌에 79회 복권의 모든 것 편에 류선님께서 천원, 혜인님께서 천원을 입금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팟빵 후원 읽어보겠습니다. 80회 규칙없은 편에 미글제이님 천원, 시드락포에버님 이천원, 엠보이투님 천원, 칼릴지부님 천원 후원해 주셨고요. 79회 복권의 모든 것 편에 시드락포에버님 천원, 뿌리공원님 천원, 하이델롱님 오천원, 42회 오픈소스 발라버려의 주레오님이 오천원, 72-2회 데이를 위하여 투편에 라인하르트 폰로 엠그랍님 오백원, 76회 소수편에 송하나님 오백원, 왓다님 천원, 그리고 정기 후원해 주시는 애나닉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다. 읽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후원이 많은 게 저희가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그래요. 지금 새해가 오고 나서는 저희 패널들끼리 처음 만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2021년에 처음 만난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4주 만이에요. 뭔 소리야? 4주 만이에요. 4주 만. 오늘이 13일인데? 아 그러네. 그치. 그러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1월 중순인데. 저희가 에피소드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저희끼리는 12월 중 말쯤에 좀 에피소드를 한 미리 좀 녹화를 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저희가 한 3, 4주 만에 뵙죠. 저희가 사실 녹음 안 해도 되는데 저희 그거 하나 있거든요. 아 스페어 녹음 하나 있지. 민익선 세이브된 게 있는데 김범례가 올리면 죽여버릴 것처럼. 내가 언제? 제가 몇 번을 이번에 민익선 올리자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가 편집해서라도 올려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몇 개가 범례님이 편집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편집을 잘해주셔서 올려주셔서 아무도 모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근황토크 할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새해니까 뭐라도 해보죠. 그건 아니고. 그래요? 또 제 이야기인데.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또 했잖아요. 아. 아 맞아 맞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죠 봤죠. 구마적을 모르시는데. 뭘 봐. 뚜기는 없었잖아요. 구마적을 모르던데. 봤어요. 나중에 재생한 거 아니에요? 참가자 명단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댓글 쓴 사람은 보이죠. 아 댓글만 안 썼지. 그러니까 관망했죠. 그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신 게 앤서님이 유일하게. 그렇죠. 근데 안내님이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범레님이 참여해도 돼요 이랬는데. 패널은 참여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민망해서 했던 말이었죠. 진짜 안 할 줄은 몰랐지. 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 하면서 분명히 김범리가 나중에 잘 봤어요? 이렇게 할 거다. 막 예언을 했는데 이제 김범리님이 저 라이브 하는 중에 또 잘 봤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이죠. 그렇게 하는 게. 프리하게 한 건 처음이죠. 혼자서 그렇게 형식 없이 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렇죠. 발제가 아니라 그냥 수다 떠는 라이브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디오 클립에서도 또 단독 컨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좀 실시간 소통도 하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다음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패널 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라이브에서 하신 말 중에 가장 가슴에 크게 와닿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지? 저 진짜 뻘소리밖에 안 해가지고 그때. 저 아직 발제 준비를 하나도 못 했어요. 라는 말을 제가 듣고 정말 기가 차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와 이거 김범리가 들으면 그런 소리를 왜 라이브에서 하냐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이미 했는데 어쩌냐.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튜브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면 오케이인데 진짜 준비를 안 했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오늘 안내님 진행을 하실 건데. 네. 오늘 제가 발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라이브 때는 준비를 못했지만 발제를 진행하는 그 건 거죠? 뒤에. 근데 사실 그때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아 그때 얻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추례랭이 님의 아이디어였나? 잠깐만. 아이디어 머신이었어. 패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막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패널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좀 새해 시즌에 맞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식선에서 새로운 지식도 얻는 걸 좋아하지만 패널들의 생각이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어 하셨다? 그렇죠. 다양한 개인의 경험들을 녹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정리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정리의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리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주제라서 많은 분들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하세요?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죠. 못하는 분야가 있고. 정리의 분야가 있어요? 그럼요. 정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사진 정리, 동영상 정리 이런 건 저는 잘 못하고. 오. 제 방 정리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아마 제 자취방에 놀러오시면. 깜짝 놀래요? 아, 깜짝 놀래요. 아, 똘기가? 이런 면이? 이러면서. 놀랄 일이 없겠네. 그러니까요. 궁금하다. 근데 저도 똘기님이랑 좀 비슷해요. 사진이랑 영상 정리는 좀 잘 못하는 편이고. 일에서 정리하는 거랑 방 정리하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앤서님 책상 위나 방이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음, 아주 깔끔하다고는 못하는데. 그래도 항상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 오, 법례님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안 된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정리? 정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는 잘 모르겠는데 관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방 관리는 뭐예요? 아, 방 관리라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데. 뭐 관리, 책상? 시간 관리. 아, 시간 관리 이런 거. 스케줄 관리. 이런 건 진짜 철저하게 하죠. 그 일하시는 책상 위의 모습이 어때요? 일하는 책상 위? 생각보다 조금 난잡해요. 저는 필요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손에 잡혀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수첩도 펴 있고, 논문도 펼쳐져 있고, 책도 펼쳐져 있고, 뭐 이렇게 노트북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좀 번잡하게 되어 있어요. 포스트잇도 바로바로 잡혀야 되고. 남이 봤을 때 막 깨끗한 느낌은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깨끗하다고 하는 동료도 있고요. 지저분하다고 하는 동료도 있고. 아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다는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가 있어요. 나만 아는 체계가 있는. 효율성이 극대화돼 있어서 깔끔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보고 본인 머리가 산만해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본인만 뭐 잃어버리지 않고 무언가 물건을 찾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원래는 진짜 소위 말하는 돼지우리 방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들어오실 때마다 등짝을 때릴 수밖에 없는 방. 난장판. 늘 항상, 요즘도 가끔 그러고. 예전에 회사실 일했을 때도 책상 위가, 저는 마음에 안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선배들이 치워라. 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건데요. 회사에서 이런 말 듣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좋게 자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책상에서 조금 냄새가 나길래. 냄새가 났어. 찾아가 보니 안 냄새 직상이었어. 막 그런 음식물이 널리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랬어요. 근데 저 나름 문제는 없었어요. 생활을 하는데. 제 모니터를 항상 보면, 그거 있죠. 모든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 느낌이 내겠죠. 알죠. 그런 상태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정리를 하면 깨끗해지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을 항상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읽고 나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도 오늘 차츰차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책 제목 이름은요.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참고했어요. 이 책이 진짜 꽤 옛날 책이에요. 그 일본 분이 쓰신 거죠? 아니요. 우리나라분이 쓰셨어요. 책이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그 저희 집에 예전부터 꽂혀있던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때쯤부터 꽂혀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 제가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오죠. 정확히 출판연도는 모르겠지만 꽤 고전적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기 개발이 약간 고전서 느낌? 이 제목 자체도 예전에 유행했던 느낌 많이 들지 않나요? 아침형인가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최근에 또 미니멀리즘이나 정리에 대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요즘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재유행이 맞기는 한데 이 정리에 대한 유행이 떠오르기 전에는 저는 되게 올드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한번 제대로 읽고 방 청소를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고 오늘 주제가 가볍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 침투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꽤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계신 패널분들도 같이 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에서는 정리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는 인맥.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 책인데요. 체크리스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제때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사놓고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물건이 꽤 있다. 이사 갈 때가 되면 옮겨야 할 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집이 좁아서 물건을 넣을 공간이 부족하다. 옷장에서 옷은 토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입을 옷이 없다. 책상 위를 날마다 청소하지 않는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정리 좀 하라는 소리를 가끔 한다. 청소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싫다. 여기까지가 공간 정리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개수 세고 계세요? 개수만 세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시간 정리입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다. 새해나 월초마다 목표를 세우지만 이뤄본 적이 별로 없다. 금요일이 되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연말이 다가오면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새해가 되면 수첩을 꼭 사는 편인데 제대로 써본 적은 없다.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편이다. 헬스클럽, 학원에 등록해놓고 안 간 적이 많다.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에 자주 늦는다. 회사에서 잘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늘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마지막 인맥 관리 부분입니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없다. 주변에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 중요한 분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잃어버려 곤란했던 적이 있다. 시간 여유가 있어도 만날 사람이 없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동창 모임에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늘 과묵하다. 결혼, 돌잔치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 오랜 시간 알고 짓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아는 게 없다. 한 번 만나고 다시 안 만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계속 세셨나요? 셌습니다. 몇 개 나왔어요? 합쳐야 되나요? 네. 17개. 17개?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응. 저는 4개. 4개? 4개라고요? 응. 진짜요? 4개가 어떻게 있지? 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왜 4개가 있을 수 있어? 전 1개도 없는데요? 와우. 아, 구라치지만 어떻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잘리면 무슨 일을 하실지 불안하다. 별로 안 불안한데. 음.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질문들이 몇 개는 진짜 노인 것도 있는데 앞에 조건이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들이 좀 있다? 아니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안 간 적이 있다. 이거 있잖아요. 맞다, 맞다. 헬스장을 등록한 적이 없어. 아. 그런 식으로. 학원도 등록해본 적 없고? 애초에 컨디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거 다 제끼고 생각해보니까 전 진짜 없는데. 와, 4개? 적을 수도 있죠. 17개. 네. 안내님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지금 안 세봤는데 예전에 거의 다 체크했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읽었을 때. 아니, 근데 그 질문, 공간관리 질문 중에 집이 좁아서 무엇을 넓을 공간이 없다는 제 집 평수가 작은 게 왜 공간관리에 촉도가 되는지. 이게 진짜 그 절대적으로 좁다 넓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집이 넓어도 정리할 공간이 없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대체 물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이 제가 체크를 할 수 없었던 게 애초에 뭘 안 사. 사는 게 없으니까 대부분 다 제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질문들이 이런 거는 많이 체크되는 분들이 있겠다 싶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았고 똘기님 정리 걸음마형이라고 해요. 정리를 시작하긴 했지만 거의 진척이 없군요. 힘내세요. 근데 방금 전에 자기 자취방 오면 보기에는 깔끔한데 제가 뭐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안에서 질서 속의 무질서 본인의 신념을 가져가세요.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범린님이랑 앤서님은 정리 고수형.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범린님 연계는 무소유 아니에요? 무소유? 연계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우선 물건이 많다는 가정하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전 물건 자체가 없어요. 저 결혼하고 그러니까 공간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결혼하고 옷 가져갈 때 저 들고 들어갔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그냥 안고 들어갔어요.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인맥 정리라고 그랬나요? 인간 정리? 그쪽에서 이제 고민했던 항목은 좀 많을 수 있는데 앞에 시간이랑 공간? 이쪽은 진짜 좀 성립되는 게 없네요. 신기하다. 그쪽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노예잖아. 저보단 주인인 것 같은데요. 주인은 은행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정해져 있다.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 믿으세요? 어느 정도 있다. 저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이득을 확실히 맛본 사람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성향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잘 버리는 사람이 정리를 잘한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유전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아, 보는 모습이? 부모님이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걸 보고 배우면 어느 정도 정리의 노하우가 있는 상태로 잘하는 것 같고요. 보고 배운 게 없으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돼지 요리방을 부모님의 탓으로 한번 돌려보는 몹쓸 모습이었고요. 제가 재미로 MBTI의 방 청소 유형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 MBTI가? 요즘 다들 MBTI에 환장을 하시잖아요. 저는 기억하는 게 똘기님이 저랑 똑같았어요. 맞아요. MBTI 유형이. 정말 놀랍게도. ENTJ. 맞아요. 범리엔님은? ESTJ. ESTJ였어요? 네. 앤서님은 보여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참 사람이 한결같아서 좋아요. 항상 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놀라고 항상 같은 부분에서 리액션이 나와요. 신기하다. 저희가 MBTI를 1주년 특집 때 한번 다 같이 했었죠. 20년 3월쯤에. 저는 ENFJ입니다. ENFJ? 우리 다 비슷비슷하다. 중간 두 개 빼고 다 똑같다. 4이에요? 네. 4이고 4인가 말이 돼? 제가 보기에 앤서니가 I 같은데? 완전인데? 범리님도 I 같아요. 그래요. 네네. ENTJ 방청소 유형은 제가 이거 안 맞는 ENTJ 중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더러운 적이 없었음. 돼지우리가 그러니까 저 이거 안 맞아요. 저 다른 ENTJ 특징들은 맞는 거 꽤 많은데 이건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 돼지가 돼지우리 보고 더럽다고 생각 안 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압리화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ENTJ 가족 구성원을 총동원해서 대청소각을 잡는다. 피곤한 스타일이네. 동의해요? 음, 아니요. 저도 동의 못해요. 저희 가족은 그러한 단합격이 아니, 가족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선호하는 청소 스타일이 아, 이렇게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냐고요? 음, 음. 아니, 아니요. 약간 조금 소소하게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 같아. 그리고 범리님이 ESTJ? 네. 평소에 조금씩 치워놔서 수월하게 한다. 어, 이건 좀 맞는 거 같다. 음. 그러니까 나 이쪽이 더 맞는데? ESTJ 하세요, 그럼. 맞아. 어, 해도 돼요? 앤서님. ENFJ 어쩌다 보니 동생 반까지 청소하고 있음. 오. 전혀 아닌데? 엠피탈이 너무 안 맞나 봐. 아, 내 방만 청소해요. 저도 근데 이거 안 맞긴 했는데 들으시는 분이 혹시 재밌게 들어주실까봐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리라는 게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범매님이 해주셨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한 번 정리의 힘을 맛본 사람은 계속 정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 뭔지 간략하게만 지금 얘기 나눠보고요. 이따가 공간, 시간, 그리고 인맥 정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지금 간략하게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얘기를 하면 전 진짜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다까지 남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을 때 정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가 꽂히는 분야에서는 진짜 정리 지옥에 빠져요. 아,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끝도 없이 정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공책에 꽂히면 공책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랜덤하게? 아니면? 아,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아까 사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사진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요. 일자별로 정리하고 나니까 이걸 또 테마별로 정리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같이 찍은 사람별로 정리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지옥에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변태 같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늘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자더니 변태 같다고.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되게 적당히 알아서 끊으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아니면 가끔? 어, 좀 약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의 벽, 집착벽. 약간 강박이 있으신 거지, 강박. 어, 약간 강박이 있나 보다. 저는 방 정리 얘기하는 거죠. 일단 공간적인 정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 다, 전부 다? 공간적인 정리 먼저 얘기하면 제가 좌우명이 있는데 어떤 디자이너가 말한 거예요, 이게. 내 방에서, 내 공간에서 아름답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버려라. 이 말을 보고 되게 와닿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해요. 확 이해했어요. 범레님이 지금 너무 뭔 말이야?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공감이 가서 유용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유용하지 않더라도 보기 좋으면 그냥 냅두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버리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범레님은? 저는 정리를 안 하기 위해서 애초에 어지르질 않는 편이에요. 애초에 안 꺼내요. 애초에 안 꺼낸다고? 안 꺼내요.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네, 거기서 쓰고 다시 거기 넣어놔요. 아, 그런 식으로? 안 꺼낸다길래. 그러니까. 써서 있나, 거기서. 아니,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질러졌으니 정리하자는 사실 누구나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르질 말자. 어지르질 말자. 약간 그런 주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자식의 모습이다. 그렇지. 부모님들이 바라는 자식의 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따가 저희 공간 시간 사람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하루 15분 정리의 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썰을 좀 풀어보자면 제가 한 20년이래. 2년 전쯤에 20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쯤에 이 책을 한 번 읽고 진짜 방 정리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 했어요. 싹. 몇 개월이요? 정리할 게 몇 개월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를 제가 실천한 거예요. 뭔데요? 날 잡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책상 한 칸 하루에 뭐 침대 그걸 지켰더니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방 청소를 하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정리라는 개념에 대해 되게 바뀌었어요. 정리라는 게 저는 그냥 단순히 책상 정의라고 치면은 물건을 이렇게 잘 정리해두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청소 청소 약간 청소의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바뀌었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방법론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배운다면 정리 못하는 사람은 없고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진짜 믿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의 외부 세계는 나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습니다. 이 외부 세계라는 말은 예를 들면 외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의 외모 그리고 방 저의 방 상태 침대 상태 그리고 제가 일하는 책상 위 혹은 제 지갑의 모습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내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동의해요. 그리고 평소에 느끼세요? 코로나 이후로 방을 저도 한번 다 버리고 정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내 방식으로 탈바꿈을 해봤거든요. 그 이후로 방에 있을 때 느낌도 다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스스로 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바꾸는 게 곧 나를 바꾸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아 지금 앤서님이 말씀하시는 건 반대인 것 같아. 외부 세계에 따라서 내면 세계도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이 예뻐지면 기분이 리프레시 된다라는 말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외부가 나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은 제가 저는 실제로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제 방 상태는 진짜 돼지우리예요. 근데 제가 정말 조금 멘탈이 좋아질 때 리프레시가 되고 힘이 날 때 그때서야 방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방 상태가 저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말을 저는 꽤 체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인 분들도 가장 처음에 안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거래요. 나 씻는 거 방 정리하는 거 이런 것부터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쁘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거나 심술 굳거나 할 때는 좀 방이 더 난잡해지는 것 같고 반대는 또 아니고 전형적인 대중매체 장면 중에 이별을 당한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 떡지고 소주병이 막 소주병이 막 굴러다니고 방해 뭐 그런 게 저는 사실 진짜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륜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방이 어지럽다고 해서 내면이 어지러운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따라 본인의 감정 변화를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매칭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100%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분도 진짜 있어요. 이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보면 내 내면은 굉장히 어지러운데 방은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1대1로 매치되진 않겠지만 반영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저는 또 좋은 예시 중 하나가 플래너 보면 1월 거 플래너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 보면 1월은 그렇게 예뻐요. 새해 첫 달이 시작하고 나서 정말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 넘칠 때의 다이어리 모습과 연말쯤 갔을 때의 다이어리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이것만 봐도 좋은 예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앤서님이 살짝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어지러울 때 나의 외부를 청소하는 것이 나의 내면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가 무엇이냐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정리란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정리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리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해보기 위해 정리가 사실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보세요. 지갑 속에 있는 걸 지금 패널 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해도 좋아요. 해도 좋고 지갑 속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리 나도 되니까 막 꺼내보세요. 진짜 그냥 꺼낼게요? 네 꺼내도 돼요. 너무 웃겨. 다들 제 앞에서 주섬주섬 지갑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있는데 카드랑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신분증도?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지갑에 뭐가 없는데 보안카드도 꺼내드려요? 그냥 다 꺼내 다 꺼냈습니다. 비워요. 비워. 다 꺼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갑을 정리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정리 방법이 나와요. 청취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지갑에 뭐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앤서님은 카드 지갑이야. 아예. 그러니까요. 진짜 뭐가 없고 지금 똘기님은 꽤 많은데요? 저 일단 복권이 있고요. 꾸준하다 정말. 근데 진짜 언행일치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복권이 있냐? 현금 천원? 아니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똘기님? 몇 장이야 카드가? 카드가 이거 약간 엑스트라가 있긴 해요. 안 쓰는 카드들이 있긴 해요. 아 이거 내가 왜 들고 다녔지? 진짜 개판이네. 오늘 발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방이라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 지금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게 정리되어 있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어 네. 난 이 상태가 최적이다. 하면은 또 그대로 그냥 넣는 거예요. 똘기님 정리한 거예요? 네. 카테고리에 따라서 정리를 했어요. 지갑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지갑에 넣어놔야죠. 아 다시 넣으라고요? 여러분들이 방에서 내 지갑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그렇죠. 버린다든지. 그렇죠. 서랍에 넣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음. 우선 저는 그냥 넣습니다. 다 넣었어요 그대로? 위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위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봉렬님은 진짜 평소에 정리하시나 봐. 저도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었고 카드 지갑이랑 카드 지갑이랑 카드 지갑이 왜 이렇게 빵빵해요? 돈이 좀 있어요. 저는 지금 약간 정리하면서 위치를 좀 바꿨는데 보안 카드들은 그렇게 자주 보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보안 카드들을 약간 집값 깊숙한 곳에 넣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똘기님도 원래 있던 게 다 들어가요 지금 그대로? 네. 오 버릴 게 없나 보네?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뀌니까 안 넣는 건데 체크카드가 좀 불필요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있나 보다. 복권도 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첨 안 됐잖아요. 발표 안 난 거. 아. 역시. 오늘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는. 방금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아직 발표 안 된 거. 이렇게 저희 패널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모두 비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하시다 보니까 버릴 것들은 꺼내고 다른 서랍에 넣는다거나 혹은 쓰레기통으로 보낸다거나 그리고 여기 똘기님처럼 배열을 바꿔본다거나 자주 쓰는 건 앞으로 꺼내고 자주 안 쓰는 건 뒤로 보내보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지갑 정리를 예로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갑 정리를 이렇게 알려줘요. 첫 번째 지갑 속의 모든 물건을 일단 꺼낸다. 두 번째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나 영수증을 버린다. 세 번째 지난 한 달간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서랍으로 보관한다. 여기서 이제 똘기님이 조금 해당이 되시겠죠. 네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카드를 골라 꺼내기 쉬운 곳에 꽂는다. 다섯 번째 나머지는 손이 가는 위치에 넣어준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정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비움 나눔 채움 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이 책은 정리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점차 디벨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지갑을 안 꺼냈는데 저 예전에는 지갑이 진짜 그 성경책 같았어요. 아 진짜 그 미니 성경책 있죠. 무슨 얘기예요? 미니 성경책 두께였다고요. 엄청 뚱뚱했다. 엄청 뚱뚱했어요. 열면은 온갖 쿠폰들과 카드들과 회원카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폐들 동전들 이런 게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있을 것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지갑을 좀 주기적으로 비워두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디벨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정리라는 개념을 다시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리와 수납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이를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흔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보통 드세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옷장 이런 걸 떠올리면 대부분이 아마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죠? 반듯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 깔끔하게 다 수납한 거 엄마한테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맞아요. 옷장 같은 것도 깔끔한 옷장은 예를 들면 반듯하게 크기 딱딱 맞춰서 개어져서 수납되어 있는 옷들 화장대를 생각해보면 악세사리들이 예쁘게 꽂혀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책에서는 수납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는 영어로 오거나이징인데 어떤 것을 체계화한다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재는 혼란을 지배한다. 정리란 자신의 삶과 공간의 혼란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삶의 혼란 속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자기개발서를 여러 권 읽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새로운 자기개발서 찾지 말고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하면 왜 좋은지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제가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았잖아요. 왜요? 최근에 이제 이거 발제 준비하느라 책 다시 다 훑어봤는데 이 책의 저자가 아티스트웨이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저 2년 전에는 몰랐죠. 이제 알았어요. 아티스트웨이를 인용을 하면서 그 저자 줄리아 카메론이 그때 당시 책이 창조성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 잡동산의를 벌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 초라하고 낡은 옷으로 가득 찬 옷장에는 새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언젠가 필요할까 봐 버리지 못한 잡동산의들이 널려있는 집에는 오늘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항상 집안에 채워놓는 것 무언가를 사서 잘 배치하는 것만이 정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방송 그리고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정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정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효율성? 저도 딱 들은 게 효율성. 어떤 효율성? 인생의 효율성? 아니요. 뭔가 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효율성.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약간 저희 예전에 성공하는 데 에피소드에서 그런 식의 가시적인 어떤 아이콘이 있을 때 뇌가 생각을 덜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라 일맥에 상통할 수 있겠네요. 저는 책에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2년 전에 쓴 건데 의욕 넘치는 기분 상쾌함 효율적인 삶 능률 그리고 돈의 절약 이라고 제가 적어놨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 절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예시를 이 책에서 알려줘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 중에 무슨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제가 그게 머리에 완전 남아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으니까 내가 쏠게 하면서 낭비하게 되는 지출 제가 사실은 지각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각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남이 지각하는 걸 싫어하는 만큼 제가 지각하는 것도 싫어서 지각을 하게 되면 아까 안절부절 혹은 꼭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미안 커피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삶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출이었다. 이렇게 보게 하는 시선을 저에게 주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정리의 3단계 비움과 나눔과 채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인 비움입니다. 이 비움이 버리는 거죠.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여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것.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내보내야 한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시기가 지난 책 이미 끝난 프로젝트 맞지 않는 옷 전 직장에서만 유효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해졌다면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추억도 그렇고 이게 약간 제가 일기를 맨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언가를 소중히 어기는 습관에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파생돼갖고 물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가치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저기 다 못 버리는 그런 호도의 기질이 저기저기 퍼져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통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은 물건에 감정을 개입하기 때문이래요.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부모님이라던가 뭐 아는 언니 오빠들한테 되게 희귀한 볼펜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 볼펜은 어디서도 못 사. 약간 우리가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볼펜이 아닌 거야. 그럼 저는 그거를 서랍 속에 놓고 안 써요. 그렇게 몇 년이 흘르면 이게 잉크가 굳어서 못 쓰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이 펜을 다 써서 이 펜을 버리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소중한 것은 건들지 않은 상태로 보관만 하다가 결국엔 버리게 된다. 이런 거에 반복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볼펜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라든가 선물이니까 내가 사용해서 없애는 것은 이것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도 약간 그래요. 어릴 때는 정서발달에 있어서도 애착 인형이라든지 애착 이불이라든지 애기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거에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저도 그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다 뜯어져가지고 이게 이불인지 쓰레기인지도 모르는 거를 제가 엄청 애지중지해서 못 버리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엄청 버리고 싶어 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른이 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안내님이 드신 예시는 자기가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감정이입은 어른이 돼서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르신 때 못 버리는 것 중 하나가 앨범 프로핀 선물이나 추억은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는 무조건 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착하지 말라? 저희 친오빠가 진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버리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정이 이 사람이 메마른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일기장 있잖아요. 어렸을 때 쓴 일기 잘 못 버리죠. 절대 안 버려요. 그 사람은 일단 버리긴 버리되 다 스캔을 떠요. 다 스캔을 떠서 대박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사진 찍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거는 저랑 비슷하네요.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스캔 뜬다고 하시니까 생각난 게 싸이월드가 폐쇄될 때 여자친구였죠. 현재 와이프고 같이 쓴 공유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때 공다라고 해서 엄청 이제 커플 사이에 많이 썼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500페이지인가 그랬는데 그걸 다 PDF로 변환을 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버리셔야 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물건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빨리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진작에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더 멋진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오바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납이 효과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나눔이었죠. 이 나눔은 당근맞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겐 필요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 나누어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채움입니다. 이렇게 나눔과 비움으로 비워진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막 채우는 게 아니고 진정 원하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앤서님이 들어주셨던 예시가 아름다운 것과 유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성립을 하고 그 가치에 맞는 물건들이나 일이나 사람들만 남겨놓아서 채워놓는 것.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삶을 한번 상상해보래요. 자신의 책상 위에 정말 마음에 드는 노트북과 세련된 노트 문구류만 놓여있는 것. 자신의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은 좀 적더라도 마치 편집샵처럼 진짜 근사한 옷만 걸려있는 모습.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어보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인맥들로만 가득한 광경을 상상해보라. 저는 세 번째가 진짜 상상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소록에 몇 명이 있는지가 약간 그거였거든요. 자랑. 자랑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지금에 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 정리해야 된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따 사람 정리 편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론 첫 번째 이야기 공간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 정리의 4단계 흐름이 이렇게 돼요. 소비 수납 청소 버리기 이렇게 4단계 흐름으로 공간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 소비입니다. 저는 소비가 정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내가 소비를 하는 거 내가 물건을 산다라는 행위가 결국에는 정리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옷을 살 때나 무슨 물건을 살 때 이걸 정리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입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사는 거고 이 물건을 예뻐서 사는 건데 내가 이 소비가 정리의 연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아까 법률이 말씀하신 거를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웬만하면 사지 말고 안 사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질문이 있는데 소비가 곧 정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이걸 소비하기 전에 얘를 어디다 둘지 미리 고민해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4단계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비하기 전에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순환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비 다음 수납 다음 청소 다음 버리기 다음 소비 다음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냥 소비는 그냥 단일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고 정리는 따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소비를 할 거면 공간을 버리고 비워오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소비하기 전에 어디다 수납을 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부모님에서 금옷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살려고 하면 신기하다. 엄마가 어디다 둘 건데 버리고 어디다 둘 건데 베란다도 꽉 찼어 이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은 있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도 옷 산다고 하면 네 옷에 똑같은 옷이 몇 장인데 또 사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 다르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것도 웬만하면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해주고요. 수납 저는 수납에서 많이 배웠어요. 수납 제가 수납을 못했더라고요. 저는 다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정리든 뭐든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 책에서 수납의 기본은 그룹핑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연필 충전기 보고서 프린트 포스트잇 USB 외장하드 플래너 집게 수정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난잡하다 난잡해. 이것들을 정리해라. 해보아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저예요. 연필은 연필꽂이에 넣고 프린트는 잠깐 여기에 두고 포스트잇은 책상 위에 두고 USB는 작으니까 첫 번째 서랍에 두고 외장하드는 조금 크니까 두 번째 서랍에 두고 이렇게 제가 진짜 살았어요. 여기 나오는 예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해야 되는 건 바로 그룹핑이다. 문구류 연필 포스트잇 집게 수정펜 전자류 충전기 USB 외장하드 서류 프린트 플래너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문구류는 첫 번째 서랍 전자류는 두 번째 서랍 서류는 책꽂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후 분리를 하는 것 수납을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알려주더라고요. 저에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 물건을 어디에 올려두었을 때의 기분과 햇빛의 온도와 그날의 분위기만 기억에 남는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게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길치의 특징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너 어디야?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범일님은 아까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딘가에 올려놔요. 올려놓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들으니까 약간 팁이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넣어놓는 수납장을 2 곱하기 2 수납장을 써요. 침대 옆에. 근데 뭐 그 앞에 라벨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라벨링 없이 그냥 깔끔한 느낌이 좋아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나 바지류는 1층에 나요. 1층. 왜냐면 하의 쪽이니까. 진짜 생각이 신기하다. 왜냐면 이게 약간 성공하는 뇌 에피소드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자는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요. 그치 그치. 신기하다. 정말로다가. 그 다음에 약간 반팔 티셔츠나 이런 건 2층이. 그치 그치. 다음에 그게 약간 뇌에 정착이 되고 나면. 찾기는 쉽겠다. 찾기는 쉬워요. 연관성이 확실히. 그러네. 그러니까봐요. 저도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수납 같은 것도 그렇고 책상 정리가 저는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뭘 찾을 때 기억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넣는 행위를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칸이 어떤 칸이었는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서랍이 하나 있다면 다 꺼내보고 그 물건들을 그루핑한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루핑이 안 된다. 그런 애들은 아예 서랍을 잘못 찾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일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새로 수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소입니다. 이 청소가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거. 사실 청소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회적인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 깨진 유리창 법칙 뉴욕에 지하철 벽화를 다 싹 다 지웠더니 범죄율이 줄었다더라. 이런 것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편한 청소 도구를 찾는 거.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본 게 청소할 때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입구가 큰 비닐봉지를 항상 준비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청소가 잘 돼요. 제가 버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저 멀리 있거나 쓰레기통에 손이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버리는 거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브레이크가 없도록 편한 청소 도구를 찾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득을 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날 잡지 않는 거. 대청소는 없는 거예요. 대청소 따윈 없고 그때그때 하루에 5분, 퇴근하고 나서 5분. 이렇게 정리를 조금씩 해보는 방법이 저에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날을 잡으려면 미루게 돼요. 날 잡고 청소한다. 이번 주 주말로 한번 해본다라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 정리를 날 잡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잡동산이 버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동산이는 이득이 없는 거. 여기서 이득이 없는 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졸업 후 한 번도 안 읽은 전공서적. 제가 2년 전에 싹 다 버렸어요. 모든 전공서적. 근데 진짜 그거 들고 이제 재활용하러 내려가는데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안 버리거든요. 전공서적을. 이거 버리기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책이. 있어 보이잖아요. 꽂혀져 있으면. 근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싹 다 버렸고 가끔 생각은 나요. 근데 아마 읽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인지 기억 안 나는 필름. 이런 거 버려야 돼요. 필름? 필름. 필름이요? 예전에 찍은 필름이잖아요. 아, 검은색 테두리에 폐작필름. 안 버려셨구나. 저는 있어요 집에 아직. 저 그런 거 절대 못 버려요. 난 그 필름이라는 물건 자체를 본 지 진짜 십 몇 년 된 거 같은데. 어, 그래요? 저희 집엔 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읽다가 포기한 책. 불편해서 안 입는 옷들. 유통기한 언젠지도 모르는 냉동식품. 그리고 무겁거나 불편해서 사용 안 하는 청소용품. 고장난 전자제품. 그리고 중요한 거.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갑자기 사람? 사랑. 하다가 포기한 일. 그리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에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뭐 기념품 같은 거 많이 못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은 하지 말자. 저건 이 책을 읽고 적극적인 버리기를 배웠어요. 제가 진짜 안 버려요. 이 의미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진짜 초등학생 때 입던 옷도 있거든요, 지금.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언젠가 입을 것 같은 거야. 초등학생 때 입었던 옷이 있다고요? 근데 치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있다고요, 지금?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운동복도 있고. 버리기, 교복 안 버린 건 당연하고. 교복을 안 버렸다고? 교복을 왜 버려? 교복을 왜 버려? 교복이야말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안누님이 얘기했던 유전이라는 게 점점 더 저한테 와닿?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해외여행을 가면 아무것도 안 사와요. 그리고 그 안 사오는 대전제가 그거예요. 사와봤자 쓰레기다. 그게 좀 가족색이 짙거든요. 아빠는 좀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럼 또 뒤에서 엄마가 어디다 둘 건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사오는 편인데 저도 그래서 저희 집은 여행을 가면 그럼 기념될 게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갔다 온 그 추억을 오히려 생각하자는 주의예요, 집 자체가. 사진도 엄청 많이 찍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유전이라는 게 좀 더 확 와닿고 지금 공간 정리가 거의 끝난 건가요? 네,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면 안누님이 정리는 했는데 어디 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제가 확 느낀 게 저는 정리를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 구역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호텔방이든 뭐 숙소에 도착하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놓을 공간을 정의해요.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짐을 풀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나중에 짐을 쌀 때 누락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개신기하게 산다. 어떻게 저렇게 나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세면도구라든지 그런 걸 펼칠 때도 이곳은 뭐가 있을 위치라는 걸 미리 정의를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역만 정의를 해놓으면 물건은 알아서 그 자리에 가요. 그래서 나중에 짐을 다시 싸고 숙소에서 나올 때도 내가 정의했던 위치만 봐요. 그리고 그게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갈 때마다 항상 먼저 정의하는 게 핸드폰을 놓을 자리예요. 핸드폰을 놓고 나올래야 놓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리를 했는데 물건을 못 찾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저는 이거를 누가 하락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다가 스스로 찾은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자기 자랑을 저렇게 눈 한 방 안 까버리고 이게 자기 자랑인가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호텔 가면 침대 앞에 선반 있잖아요. 그게 모든 짐을 다 올려놔요. 와 막 펼쳐 펼쳐놓고 침대 위에 옷 다 던져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극과극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안누님이 변태 같다는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안누님이 징그럽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구분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 근데 중요하죠. 모든 물건을 놓을 때 오른쪽은 자주 사용하는 걸로 해요. 와 진짜 개신박하다. 왼쪽은 필요하지만 자주 쓰지 않는 걸로 해요. 그래서 제 회사 책상에 왼쪽엔 캘린더가 있어요. 자주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포스트잇과 펜, 플래너 뭐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여행 얘기를 하니까 제일 정리 에피소드 얘기야 좋은 것 같은데 아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품을 놓을 구역을 먼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이 로션과 스킨 이런 것들 왼쪽이 샴푸 자주 안 쓰는 것들 그런 식으로 저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서 지금 제 바지의 주머니에도 각각의 카드가 한 개씩 들어있거든요. 얘기하면 변태 같을 거라고 얘기했다 했잖아. 지금 카드가 한 장씩 왼쪽 오른쪽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가 신용카드예요.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 왼쪽 주머니가 회사 출입카드예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가 올바른 카드가 들어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손으로 딱 만져보고 카드가 만져지면 무조건 왼쪽은 출입카드고 오른쪽은 신용카드예요. 쳐다보지도 않겠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확신하니까. 이렇게 저는 구역을 먼저 정의하는 편이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청취자분들 중에 진짜 지독한 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독하다 너.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물건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김범리 AI 아니냐 저희 앞에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에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도 보면 지금 녹음실에 무조건 오른쪽에 있잖아요. 핸드폰이. 이게 약간 생각하고 하는 징그러운 게 아니고 이제 이미 저는 약간 채화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일어날 때도 항상 오른쪽만 보면 모든 체크가 끝나요. 왼쪽에 애초에 뭘 두질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스스로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만든 룰이에요. 들으시는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있는지. 저는 저런 사람이 범레님밖에 없는데 실제로 꽤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근데 저는 뭐 이 현실 세계에서 말고 약간 컴퓨터 공간 내에서는 약간 범레님의 어떤 철학? 이걸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바탕화면을 보면 폴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폴더를 클릭하면은 거기서 분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대분류가 나눠지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출 목록을 보고 싶다 하면은 경제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입 폴더에 들어가서 대출 뭐 폴더에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게 너무 분류가 세세하면은 클릭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핀포인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럴 염려도 없고 아 중간중간 세이브 잡아놓는 거? 응 세이브 포인트를 잡아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이 어디 있었더라? 까먹는 일이 적어져요. 음 맞아요. 그렇다고 바탕화면은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범레님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폴더에 색깔 넣으면 훨씬 확실해요. 폴더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색깔을 넣으면 방파시고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 폴더에 이름을 읽기 전에 눈이 먼저 갑니다. 아 그만 얘기해요 이제. 폴더에 색깔을 넣을 수가. 다음 얘기해야 돼요. 그 폴더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요즘 이제 감성에 죽고 사는 분들은 그 핸드폰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색깔이에요? 색깔 그거 보고 까무로 지은 줄 알아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기능별로 하거든요. 저도. 그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다음입니다. 시간의 정리. 시간을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만큼 성과는 내지 못한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 나의 지배 가치를 정하라고 해요. 이거 아까 앤서님이 얘기했던 유용한 거랑 아름다운 거랑 일맥이 상통하는데 예를 들면 가치의 후보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 인정, 기뻐하는 거, 용서, 책임감, 존중, 봉사 이런 많은 미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세 가지 정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선택을 내릴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가치에 맞춰서 정하면 조금 빠르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의 시간 패턴 파악하기. 이게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마치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내가 하루 고정 시간은 매일 혹은 매주, 매달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일할 때 내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이런 게 체크가 잘 되면 그 뒤에 플래너 작성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즉 나의 시간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일에 치여 살면 내가 보통 얼마만에 이 일을 해내는지 몇 년 동안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지금 영상 편집을 한 지 그래도 한 2,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영상 하나에 보통 편집이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는 시간 안 재고 편집해요.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 초입에 제가 몇 개를 대신 편집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그때 가장 처음에 했던 게 편집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미치겠다, 진짜. 맞짱특집이라고 해서. 진짜 미치겠다, 손 막힌다. 네, 다음입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예를 들면 뭐 잠들기 전 10분.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았던 거, 제가 별표까지 써놨었는데 책에다가. 이 책의 저자는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목적지 도착하는 데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대요. 제가 딱 이걸 보고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랑 통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날 잡고 통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통화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이게 좋다. 이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 사용하기. 플래너, 체크리스트.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블랙저널. 이런 걸 활용해서 시간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맥 정리입니다. 사실 인맥 정리는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듯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인맥 정리의 기본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큰 효과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현재의 인맥을 정리하는 것. 사실은 이 책은 약간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해 보여요. 예를 들면 명함을 정리해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분들은 정리할 명함도 없잖아요. 약간 이제 이런 랜덤한 인맥들이 좀 있는 비즈니스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명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인맥을 그루핑해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아티스트웨이가 되게 생각이 났는데 아티스트웨이에서 제가 여러분 매주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만나면 약간 내 꿈을 갉아먹는 사람들, 만나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종이 위에다가 나랑 친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왼쪽에 적었다가 오른쪽에 적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인맥을 한번 객관적으로 종이 위에 옮겨서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저는 저만의 방식이 또 뭐였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연락할 명단. 오, 귀엽다. 그렇게 해서 이 인맥을 구분해요. 진짜 스쳐가듯 커피 한 잔 한 사람한테 대뜸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연락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무게랑 매일매일 연락하는 친구들의 무게가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고 그걸 한번 정리해보니까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인맥에 대한.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결혼하면서 한번 정리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겠다. 청첩장을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친하지도 않은데 보내면 뭐야? 돈 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혹은 그 사람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면 또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감히 상상도 안 가요. 저는 카톡을 켜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만 보냈습니다. 아, 괜찮다. 1년 내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는 사람만 보냈어요. 아, 근데 되게 비슷하다. 뭐가? 여기 책에서 하는 말이라. 아, 그래요? 이 책에서 이제 작별해야 할 인맥 중 하나가 6개월 이상 연락 안 하는 사람. 이런 게 있거든요. 혹은 뭐 새해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인맥들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인맥 정리를 정말 못해요. 제가 친구들은 특히나 못 버려요. 특히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그때 그 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찬란한 시절에 만났다는 그 의미가 너무 강해서 한 끈상 끝까지 들고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남이. 이득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루핑을 한 그런 습관이 좀 생겼더라고요. 누구나 하셔야 할까요? 그렇죠.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읽기 전에.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약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중에서는 제 의지로 제 자아 정체성이 성립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할 얘기도 없고 약간 에너지도 그렇다 보니까 좀 소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어렸을 때 사귄 친구들은 요새는 좀 잘 안 만나는 편이고 오히려 약간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 대학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랑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잡고 그런 것 같아요. 앤서님은 자아 정체성이 스무 살에 성립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 저는 졸업하기 전에는 대체로 이제 내가 만났을 때 좀 아까 말한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친구 만나면 좋은 거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친구인데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얼어서 그런가? 항상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인맥과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저는 정말 여러 명을 동시에 이렇게 막 만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친구 만나러 KTX 타고도 내려가고 그 정도인데 만났는데 안 즐거운 사람은 저는 친구의 범주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 좀 그러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런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작에 없었죠. 아, 그럼 바로 차단? 어, 안 만나요. 진짜 개무섭다, 여러분. 잘해야 돼. 나 긴장해야 돼, 우리. 어쨌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인맥을 정리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SNS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라고. 이상한데? 약간 이게 예전 거, 예전 책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동호회든 북클럽이든 뭐든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아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적어보는 거. 예를 들면 유명인, 존경하는 사람, 현재 나에게 필요한데 주변에 없는 유형의 사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변에 알아두면 좋은 직업들을 한 100개 정도 적어보래요.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 이런 거 막 다 적어보고 나한테 있는 인맥이 몇 개고. 없는 건 얼마인지. 너무 이거... 너무 주변인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직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들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100개를 적으려면 귀천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100개의 직업이 여러분들 주변에 다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 항목에 채워지지 않은 인맥을 채워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내 인맥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게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이해한 게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업 때문에 갖고 있는 고요한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에게서는 좀 못 느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프레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나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정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대생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학을 복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맥이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분야랑 전혀 별개인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 이걸 자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인맥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통계에 덧체에서 한 적이 있지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나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뭔가 친구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의견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안내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유명인사 같은 것도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청취자분들 중에 대학생분들이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게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컨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대학생이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주고 앵간하면 만나진 않더라도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회신을 준다든지 맞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 좀 경험을 했어가지고 지금 신분이 대학생이신 분들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진로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뭐 참고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한번 컨택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컨택 주세요. 저희 대학생이 있나? 졸업했나? 앞두고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생각보다 제 주변에 비슷한 유형들이 많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이게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말만 듣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저를. 뭐 이렇게 증명이 된 건가요? 안락만 부르다, 안 돼요? 알게 됐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저는 주변에 예를 들면 고민이 있다. 상식적으로 그 고민을 나보다 더 오래 고민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손잇사람한테 숙이는 거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저도 제가 그래 보여요.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의. 신기하다. 똘기님이 거의 유일한 거 같은데.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언니, 오빠들은 되게 많아. 와, 신기하다. 어느 조직에 가도 내가 항상 막내인 거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제 어느 조직에 가도 제가 막내, 제가 동갑이니까 동갑 맞죠? 네, 맞아요. 동갑이니까. 근데 항상 남는 건 아랫사람들만 남더라고요. 아래라는 게 나이가. 미치가? 아니, 나이가. 그리고 저는 좀 공유를 해보면 저는 특이하게 나이를 모르는 인맥이 많아요. 알고 보니 동생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알고 보니 형이나 누나였던 분들 있고 약간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나이를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되게 나중에 만난 사람들인가 보다. 어렸을 때 만났으면은. 학생 때는 몇 학년이세요?로 하면서 아, 근데 대학생 땐 또 그런 것 같아. 이게 휴학하시고 이러면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형이겠지 이러고 형형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동갑이었다든지. 이런 인맥이 꽤 있고 저도 지금 회사 사람들도 나이를 잘 몰라요. 근데 뭐 또래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요. 회사 사람들이 그냥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구나 정도 또 덜 살았구나 정도만 알지 나이를 잘 모르는 인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맥 관리의 마지막은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관하기로 한 인맥들이 있으면 경조사를 챙겨준다든지 기록을 해놔서 생일을 기록해서 챙겨준다든지 이거는 약간 똘기님이랑 비슷한데 새로운 인맥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한대요. 여기서는 이제 명함에 메모를 해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혹시나, 혹시나. 나중에 뭐 똘기님처럼 일기장에 기록을 한다든지 헤어지고 나서 노트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약간 이건 비즈니스적인 인맥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설명해 준 공간, 시간, 인맥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인맥 관리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 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 카카오톡을 켜보니까 친구 목록에 900명이 넘어 있는 거예요. 나 몇 명이지? 왜냐면 요새 자동으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롤을 내려보면 얘가 누구지? 그치.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 비공개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톡을 하게 되는 사람들만 비공개해서 이제 공개로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카톡 친구 목록을 좀 정리했어요.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질문 중에 약간 만나면 뭐였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인가? 만나면 기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냐? 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오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는데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진짜 진작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인맥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실 얘기 나온 것 중에 가운데 있던 거 시간 권리? 시간 정리? 전 사실 그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 번 언급하지만 저는 인생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떠오르는 순간 저는 적어놔요. 이거 되게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던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오른쪽 왼쪽 얘기도 했는데 오른쪽에 메모지랑 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아, 맞다. 이따 송금해야 된다. 이런 거 갑자기 떠오르면 그걸 적어놔요. 그리고 하나씩 지우면서 하루하루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장 내 옆에 메모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핸드폰에 적어요. 핸드폰도 없으면? 그럴 일이 없죠. 오른쪽에는 항상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어디에 적어요? 아, 그것도 얘기하면 변태 같다 그럴 것 같은데. 어, 얘기해보세요. 알람이 울릴 수 있게 알람을 정해놔요. 그럼 아이폰에 알람 그 어플에 들어가서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시간 뒤에 띠롱 하면서 송금하기 딱 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구독자분들 그 요청 중에 인스타 통해서 범위인님 어플 알려달라고. 아, 그 제가 인스타에 제가 발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올렸잖아요.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제가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마인드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적어주신 분이 많았는데 우선 마인드맵 자체는 마인드노드라는 앱이에요. 애플 건, 그러니까 앱스토어에만 있나요? 네, 앱스토어에 있고 안드로이드는 모르겠어요. 그게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아이폰에서 전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맥북으로 작업하다가 뭔가 다른 일정에 의해서 일어나야 될 때 핸드폰으로 바로 옮겨서 작업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노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생각나는 걸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키워드를 보고 마인드맵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적으시고 나중에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 확장 속도가 진짜 빠르실 거예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암호학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 키워드에 생각나는 뿌리를 막 써요. 그 가지를 다 만들어요? 네, 가지를 다 만들어요. 큰 줄기를. 아, 그리고 카테고라이징을 나중에 하는구나. 그리고 내용을 채워놓고 나중에 순서를 바꾼다든지 나중에 이건 필요 없겠다 하고 날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 마인드맵이라는 거 자체가 생각의 확장을 글로 적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A4용지에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진짜.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마인드맵은 선후랄 게 하나의 꼭지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면 없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진도 보면은 몇 개의 갈래가 있던데요. 사방으로 퍼져 있잖아. 되게 징그럽지.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따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를 한다.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쭉 가지를 치는 거고요. 그 가지를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스스로? 처음에 만들 땐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요. 순서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를 할 때는 뭐 위에서부터 읽어요? 발제를 하기 직전에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통해서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죠, 본인님이? 네, 그 마인드맵을 펼쳐놓은 상태로 막 무궁무진하게 막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쫙 정리를 하고 위에서부터 줄줄줄 읽으면 그게 발제문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거는 아직 그 정리를 하시기 전에 사진. 맞아요. 아이디어를 한참 만들고 있는 단계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최종 뭐, 그러니까 발제하기 직전의 모습은 한쪽으로 다 쏠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시간 관리할 때 불현듯 떠오른 일을 바로바로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알람 어플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캘린더에 등록을 해요. 캘린더에다가 예를 들어서 송금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퇴근 시간쯤에 일정을 등록해놔요. 그럼 퇴근할 때 갑자기 띠롱 하고 뜨거든요? 그럼 이제 안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뭐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으면 미리 현관에 갔다 놓는다든지 왜냐면은 저희 네 명이 이제 발제하는 뭐라 해야 되지? 완성분 발제문을 보면은 법례님만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세 명은 다 줄글이지 않아요? 맞아요. 줄글, 순서대로. 근데 이제 저 사람만 마인드맵으로 하는 거죠. 되게 신기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맞아요. 저희는 대본이잖아요.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는 좀 알찬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새해 맞을 해서 여러분들도 재밌는 혹은 유익한 정리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